오늘의 입장은 6살 지난번에 간격 6살 지혜입니다. 우리 정말 6살 지나서 된 길 아니에요. 인치 두지도 없고요. 어딜 가면 질구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저를 적절하게, 그러니까 너무나 넓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절한 아이의 발달과 연령 수준에 맞는 그 중에서 내가 좀 감정을 읽어주면서 잘 들어주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지 또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고민이네 이래는 거야 근데 이제는 화요일 날 왔는데 이제 어제지 어제 어제 그러는 거야 그러는 사람에게 그걸 하면서 이제 아빠 차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사랑하는 게 뭐가 좋은데 사랑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도 우리가 엄마들 소통이 평상시에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애가 말하면 눈을 이렇게 많이 보고서 엄마가 너 마음을 읽으니까 근데 나무에 이거 말고 또 뭐가 더 필요하지? 그러면 또 아이는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그러면 나뭇잎이 오는 줄 알았을까? 이렇게 해서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주면 좋을수록 아이는 점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부모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갖다 받쳐주시면 이렇게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스로 뭘 해야 되겠냐고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내 아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막 학교에서 막 치열하게 내 아이에게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권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면 너 긍정적인 권위된 자녀를 이끄는 건데 내가 어떤 권력이나 어떤 풍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내가 원하는 능증으로 아이를 하는 데 혼자 그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는 같이 해주는 것 같은 두 가지를 선택 안 하고 선택 안 하고 타입도록 하면 아이는 시켜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사과하는 거 선택에서라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 선택 안 하고 아이는 시켜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